함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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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아빠를 어떻게 해? 배려! 응? 응! 그런데 그 네가 아빠를 아주 와 정말 응? 사랑스러워! 그렇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 존경! 그렇지! 우리 집에 어떤 곳에서 어 그거 식물을 키우지? 벼란다? 벼란다! 자! 8 곱하기 3은? 8 곱하기 3, 24! 응 그걸 기억해! 9 곱하기 5는? 9 곱하기 5? 응! 45! 그걸 더해! 67? 아니 아니야! 69! 그렇죠! 비올 때 신고 다녔던 거야! 장화!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길거리에... 나막신! 그래! 하늘에서 막 눈 말고 내리는 게 뭐야? 하늘에서? 우박! 아니 아니 아니! 비! 그렇지! 비인데! 굉장히 해로운 비야! 호구! 어? 호구! 아니 저기 이렇게 솟아있는 걸 뭐라 그러지? 산! 어! 그걸로 시작해! 산 뭐 비야! 그런 걸 뭐라 그럴까? 아! 족구! 족구! 아! 산 성대. 자! 남 누굽니까? 리와! 대등이야.. 2등이야. 갑니다! 시작! 아침하고 점심하고 같이 먹는 건데 엄마 이거 먹으러 가자 아침에. 레이포스트? 아니 그 말고 3글자인데 아침하고 점심하고 섞여서 같이 먹는 거. 같이 좀... 아빠가 이기면 받는 거. 상금? 우리 집이 많은데 돈 아니고. 메달, 트로피? 그렇죠. 예, 예, 예. 좋아, 좋아, 좋아. 그 이순신이 쓴 일기. 아, 난 주는 일기. 어, 그렇죠, 그렇죠. 이순신이 아무리 쓴 난 주는 일기.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에서 떨어져가지고. 뭐가 떨어져? 일 생겨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사람이 타가지고. 마카선? 그렇죠. 수영장 가면 이렇게 우산같이 생긴 거 뭐라 그러지? 긴 거. 파라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돈인데요, 동그랗게 가운데 네모로 이렇게 뚫려. 엽전? 그렇죠, 엽전. 아, 엽전을 하시네요. 바이올린, 뭐 첼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그런 단체. 뭐라고 그러지? 무슨 단체라고 그러지? 어. 우리가 이렇게 콘서트도 가고. 오케스트라? 어, 그렇죠.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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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인데요. 아, 좋지. 오케스트라. 유부초밥 밖에 없어요. 집을 나갔어. 오케이. 자체? 그렇죠, 그렇죠.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몇 개입니까? 일곱 개. 일곱 개.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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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이 제일 재밌어. 잘해보세요. 갑니다. 시작. 예, 아빠가 이거 많이 하지. 드라마인데 수염 붙이고 하는 거. 악역. 아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어허, 이리 오느라 하잖아. 이게 뭐야? 사. 이거 그걸로 해. 사돈? 그래. 어, 잠깐만. 사돈? 사돈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서요? 사돈.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극. 그렇죠. 왜 사돈이라고 그러냐고. 할머니가 엄마를 뭐라고 불러. 면허리. 어, 좋아요. 자,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and a soft drink. 사이다. and a soft drink. and a soft drink. and a soft drink. 야, 영어십다. 와. 점막 있는 강아지. 몰라, 몰라, 몰라. 포인트. 아, 저. 탈마샨. 아, 뭘 줄 알았는데? 에. 모든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여기서 만들고. 그, 결정이에요.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판사? 여의도에 있어, 여의도에. 판사? 아니, 여의도에 있다고. 여의도에 있는 건물이야. 동그놓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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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님. 옛날에 손님을 모시던 곳은 뭐라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식당? 옛날에. 옛날에 손님을 모시던 곳이 있잖아. 한국에 손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야? 객사. 아니. 사랑방. 사랑맞는데 그 뒤에 뭐가 있잖아. 사랑방? 바필 potem. 가받 actor. 기 כל이 되지요. 제이언도할 수 있나요?